안녕하세요. 저는 여럿 인생을 구제하고 제 인생까지 구제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속담 아시나요? 네, 제가 딱 그 고양이랍니다. 물론 전 얌전하기만 한 고양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사람 대접해 줄 때 절 가만히 도수할 시댁은 저를 못 괴롭혀 안달이었습니다. 그치만 전 제 양심의 문제와 어떻게든 사람 인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큰일을 빵하고 터뜨렸네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 처음부터 그 큰 사고를 빵하고 터뜨릴 생각은 없었어요. 남들 인생에 개입하는 것도 제 성격이 아니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이기에 애초부터 왜 이 사실들 내가 알고 있어야 하나 싶을 만큼 원망스러웠던 사람이었죠. 그럼 저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 남편과의 만남, 시댁과의 인연이 시작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도 말수가 적고 진중한 사람인지라 첫 만남부터 호감이 가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저희는 첫 만남에서부터 대화가 길게 이어졌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밤새 집에 가서 둘이 통화를 할 만큼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직장의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월급이 적지도 많지도 않은 평범한 정도였죠. 근데 문제는 제 시동생들이 직업이 아주 빵빵하다는 거였어요. 남편에게는 두 명의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직장을 좀 잘 구한 편이었죠. 첫째 시동생은 증권회사 직원이었고 막내 시동생은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돈을 꽤나 잘 버는 사람들이었고 나름 스펙들이 있었기에 만나는 사람들도 꽤나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막내 시동생은 매번 여자를 쉽게 만나고 쉽게 갈아치우는 인간이었고 첫째 시동생은 제가 결혼한 이후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장가를 들었는데 역시나 스펙 빵빵한 약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저는 완전히 시댁에서 찬밥 신세가 되어 온갖 서름을 다 당하면서 지내야만 했죠. 저와 남편이 결혼할 당시부터 시모가 절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가 돈 못 버는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게 그 이유였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 역시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휴, 그래. 너희 둘이 그냥 끼리끼리 잘 살아봐라. 내가 내 아들이 중소기업 다니는 것도 속이 터져 죽겠는데 며느리까지 고만고만한 애를 봐야겠니? 하여튼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어.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사람 회사 중소기업이어도 월급도 잘 나오고 복리 후생도 짱짱한 편이라 대기업 못지않게 돈 벌고 있어요. 게다가 인정까지 받고 있어서 이 사람 나이대에 이만큼 승진한 사람도 많지도 않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좋은 조건인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세요? 아이고, 머리야. 그래, 알았다. 니들 알아서 살아라. 대신에 니들 살면서 돈 없다고 밑에 애들한테 돈 달라고 구걸하기만 해봐. 그땐 내가 가만 안 둬. 알았어? 시모는 처음부터 제 직업을 듣더니 마음에 안 들어했고 급기야는 첫 만남부터 제 속을 뒤집는 말을 해서 저도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이 키우셨으니까 잘 아실 테고 저도 어디 가서 누구한테 패키치면서 살거나 피해주면서 사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어머님이 걱정하실 일은 전혀 없을 테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이 저의 편이 되어주고 어차피 시모는 시골에 살고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 결혼을 그대로 했습니다. 시댁은 시골에서 농사하면서 그래도 자식들 공부시킨다며 돈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혼할 때 집을 해준다거나 뭘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어차피 애초에 서로 집 해와라, 혼수 해와라 그런 말도 안 하고 둘이서 같이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뭘 안 해준다고 해서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자식 세 명 다 대학 보내고 빚 없이 졸업하게 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정말 딱 그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진짜 시댁 쪽으로는 눈도 돌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시댁은 저에게 있어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나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마다 한 번씩 모이면 시모가 진짜 절 너무 못 살게 굴었거든요. 물론 저도 제 성격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지만 그런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기에 시댁은 저에게 있어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시골에만 내려가면 밭일을 못 시켜 안달이었어요. 물론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도울 수 있죠. 저도 그 정도로 인성이 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 시모는 해도 해도 정말 너무했어요. 오후 2시에서 4시 햇빛이 제일 쨍쨍할 땐 농부들도 쉰다고 들었습니다. 마실라가 있던 개도 개집으로 들어가는 그 뜨거운 날씨에 시모는 저를 못 뿌려 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심지어는 저한테 일을 시켜놓고는 본인은 참 만든다는 핑계로 집안에만 머물러 있더라고요. 몇 번이나 명절이나 시골에 일이 있어 내려갈 때마다 힘들게 밭일을 해왔고 기어이 사건이 터져버리고 만 그날 그때 당시도 시부생신이라 내려간 저희를 시모는 보자마자 가방을 풀기도 전에 말을 했습니다. 예, 에미야. 얼른 방에 들어가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와라. 밭에 잡초가 아주 말도 못해. 그거 오늘 해지기 전까지 얼른 다 뽑아야 되니까 당장 나가서 좀 뽑아라. 난 너네 들어오면 줄 참이라도 만들고 있으마. 네, 어머님.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의 일이라면 며느리로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군말 없이 밭으로 나갔어요. 시댁집 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말을 한 거였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함께 자리에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한 채로 그대로 밭으로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때가 오후 1시쯤이었는데 그 당시가 8월 중순이었으니 한창 날씨가 뜨거웠을 때였죠. 역시나 한두 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머리가 팽그르르 돌더니 현기증이 확 나더라고요. 일하는 내내 땡볕이 너무 힘들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엔 더위를 먹은 건지 살짝 정신이 혼매해지면서 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일을 했다간 제가 쓰러질 것 같아 남편한테 얘기해 시댁으로 돌아갔죠. 근데 여기에서 일이 터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시모는 생각보다 제가 일찍 들어온 걸 보면서 한소리하기 시작했죠. 얘 에미야 너 왜 벌써 들어오냐? 엄마 와이프가 갑자기 탈진이 오는지 몸을 못 가놔서요. 지금 밖이 너무 뜨거워서 일할 수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 밖에서 일 더 했다간 쓰러지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들어가자고 하고선 데리고 온 거예요. 말할 기운도 없는 절 대신에 남편이 말을 해주었고 전 이만큼 설명드렸으면 되겠지 싶어 인사만 드리고 잠깐 들어가 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의 말 뒤로 들려오는 시모의 소리는 절 그대로 경악하게 만들었죠. 뭐? 아니 젊은 애가 탈진은 무슨 탈진이야? 야 너보다 나이 많은 우리도 나가서 다 일해. 그러고도 탈진 한 번 안 왔었다고. 너 지금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냐? 어? 아니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면 될 것이지. 뭘 그렇게 비겁하고 치사스럽게 아픈 척을 하고 앉아있어? 그것도 내 아들 꼬드겨서 말이야. 아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원. 오늘까지 잡초 다 뽑아야 한다고 했니 안 했니? 그것들이 영양분 죄다 빨아먹어서 농사 망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 걱정어린 소린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호통을 칠 줄은 몰랐기에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입술까지 퍼레져 얼굴에 창백한 끼가 도는 사람 앞에서 꾀병이니 뭐니 책임지니 많이 하는 그 말이 너무나 경악스러워 전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말을 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지금 누가 봐도 제 얼굴 창백한 거 안 보이세요? 어머님 눈엔 제 얼굴이 정상으로 보이세요? 제가 지금까지는 진짜 그래도 며느리라 좀 참아봤는데요.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네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제가 시댁에 올 때마다 한 번 살갑게 대해 주시길 했어요. 아니면 절 며느리로서 존중해 주시길 했어요. 오자마자 맨날 밭일 혼자 다 시키시고 어머님은 새참 만든다고 하시면서 하루 종일 집 안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새참 만든다고 하시는 분이 언제 한 번 새참을 내주신 적은 있으세요? 집에 들어오면 TV 틀어놓고 마냥 누워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 밖에 한 번 나가보세요. 사람이 일하다가 쓰러져도 안 이상할 날씨예요. 제가 오죽하면 들어왔을까요? 오죽하면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 귀한 딸이라고요. 저는 정말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함이 솟구쳐 있는 힘껏 따지게 되던 거 있죠. 그리고 저의 반항에 시모는 적잖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근데 지기 싫은 마음이 더 컸는지 오히려 더 크게 성질을 내더라고요. 야야! 안 죽어! 안 죽는다고! 그까짓 거 쓰러지는 게 뭔 대수라고! 그렇게 말이 많아? 넌 네 귀한 자식 대접만 받고 싶고 네 부모 공경하는 건 죽어도 싫으냐? 어? 그럼 네 시에미 시에비가 이 더운 날에 나가서 잡초 뽑고 있으리?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힘든 거 저도 똑같이 힘들다고요. 이 날씨엔 장정이 나가서 일해도 힘든 날씨예요. 농사 지으시는 분이 그 정도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 앞으로는 이렇게 부당한 대접 받으면선 일 안 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저를 좀 아껴야겠어요. 안 그러면 시댁에서 밭일하다 죽은 귀신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아버님 생신 축하해드리려고 온 거니까 선물만 전해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더는 여기 못 있을 것 같아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대들다시피 시모에게 말하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뒤따라 남편도 절 따라서 나왔고 시모는 마당까지 따라 나와서는 막 제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는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한 번 그렇게 속에 있는 말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역시 사람이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 싶은 걸 그때 느끼게 되었죠. 그 이후부터는 시댁에 가서도 저는 할 말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나아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시모의 시댁살이가 더 심해진 건 첫째 동서가 들어왔을 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동서가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인사를 왔는데 저는 시모의 얼굴에 그렇게 환한 미소가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지 뭐예요. 어머나 우리 며느리 약사라고 그랬지? 아유 훌륭하네 훌륭해. 부모님이 참 잘 키우셨어. 약사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던데 어떻게 그 어려운 걸 했어. 너무 기특하구나. 아 아니에요 어머님 과찬이세요. 시모는 자신의 둘째 며느리가 아주 예뻐 죽겠다는 듯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하는 소리가 뭔 줄 아시나요? 얘 넌 거기 멀뚱히 서서 뭐하니? 가서 과일이라도 깎아가지고 내와. 야 그럴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사오라고 한 소고기 있지? 그것 좀 빨리 구워라. 야 넌 돈도 없고 집안도 학벌도 안 좋은 애가 행동까지 굼뜨면 어떡하니? 하여간에 없는 애들이 못 베어먹어서 사람 이렇게 답답하게 한다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나는 마음에 안 들어하고 동서는 마음에 들어하는 건 참아도 절 무시하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동서와의 첫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대판 성질을 부렸습니다. 어머님 제가요. 이제 새로 들어오는 동서 앞에서 저 부려먹는 것까진 참아도요. 우리 집안 무시하고 이렇게 업신여기시는 건 못 참겠네요. 저 미안하게 됐어요. 앞으로 우리 한 식구돼서 얼굴 자주 볼 텐데 내가 좀 못 볼 꼴을 보이네요. 근데 그쪽도 조심하세요. 집안에 돈 얻고 학벌 안 되고 직장 수준 떨어지면 바로 한여 취급 당할 수 있으니까 약사 직업 꼭 잘 지키세요. 아셨죠? 안 그럼 내 꼴 납니다. 어머님 이 좋은 날 전 오늘도 더는 시댁에 못 있겠네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둘째 며느리랑 어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전 빠져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고는 남편과 함께 나와버렸습니다. 당시 예비 동서는 당황하는 눈초리를 보였지만 예비 동서 앞에서 구겨진 자존심이 더 중요했기에 그쪽에 대한 예의를 차릴 만큼의 정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모의 차별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전 날이 갈수록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예비 동서는 그래도 좀 개념이 있는 사람인지 시모가 아무리 절 차별을 해도 저를 하대하거나 무시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문제는 바로 시동생들이었죠. 사실 남편의 형제 중에서 정상은 저희 남편밖에 없었어요. 그 중 제일 개차반은 막내 시동생이었는데 둘째 시동생은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성실하게는 살고 있었지만 문제는 한 번씩 사고를 턱턱 친다는 거였죠. 아무래도 증권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이리저리 투자에 대한 유혹이 많은 듯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고 쳐도 혼자 치고 혼자 수습했기에 저한테 오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새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남편이 어느 날 엄청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었더니 그때 저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이 말을 탁 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저도 모르게 시동생한테 돈을 빌려줬었던 게 아니겠어요?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한데 둘째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얼마 전에 좀 빌려줬어. 뭐? 얼마나 빌려줬는데? 그게 5천만 원 정도 돼. 뭐라고? 5천만 원? 아니 당신, 설마 우리 적금 만기된 것들 모아놓은 거 건드렸니? 어, 둘째 자식이 하도 급하다고 회사에서 자기가 사고를 하나 쳤는데 그걸 돈으로 안 메꾸면 회사에서도 짤리고 신고까지 당해서 감방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뭐, 감방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칫하다가는 벌금 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둘 수가 없잖아. 그래서 빌려줬어. 근데 딱 석 달만 쓰고 준다고 해서 난 당신 몰래 쓰고 다시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지금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줘서 말이야.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책임지고 받을게. 정말이야. 당신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턱하니 내줘. 하, 진짜 내가 당신 때문에 진짜 못 살아. 미안해. 근데 이거 제수씨도 몰라. 제수씨 임신하고 있어서 이 사실 하면 난리 날 거라고 꼭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말 못했어. 내가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당신도 날 좀 믿고 기다려주고 제수씨한테만큼은 제발 말하지 말아줘. 알았지? 미안해, 진짜.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 저는 당시 임신하고 있던 동서를 위해서라도 우선은 비밀로 하고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사람은 갚는다고 하더니만 계속해서 미루더라고요. 안 되게 써서 더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더니 글쎄, 저는 분명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시모가 받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둘째 시동생 내가 그날은 시골에 내려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건 전화를 시모가 받았다는 게 좀 어이가 없었죠. 근데 시모가 전화 받는 것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너 왜 내 둘째 아들한테 전화해? 너 지금 돈 독촉하려고 전화했지? 내가 다 들었어. 야, 네가 사채업자야 뭐야? 조폭도 아니고 왜 자꾸 전화해선 돈 갚으라고 난리냐고. 너, 나한테 신고당해볼래? 어? 불법 추심으로 나한테 신고당해볼테냐고? 어머님, 돈 5천만 원 빌려가 놓고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도 입 싹 닦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려 5천만 원이라고요. 그 돈이 저희한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사니 고작 5천만 원에 벌벌 떨지. 너, 그깟 5천만 원은 우리 둘째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벌어. 알어? 그때 딱 갚을 테니까 잔말 말고 기다리고 있어. 시모는 그 뒤로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이 황당한 상황에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바로 가서 시댁에서 깽판을 칠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가족이기에 전 한 번 더 참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시동생과 이야기해서 정확한 날짜를 약속받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그렇게 때를 보고 있던 중에 이번엔 그 망나니 같은 막내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참 거기에서는 대책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사실 시동생에게는 아주 크나큰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누구한테도 떳떳하게 말 못할 아주 큰 비밀이었죠. 근데 역시나 새 예비동서에게도 전혀 말을 하지 않았나 보더군요. 새 예비동서는 싹싹한 게 제가 봐도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막내 시동생보다도 무려 7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한창 20대 중반의 나이에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식품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또 시모가 좋아했겠습니까? 이번에도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시모는 절 차별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괘씸했지만 그래도 전 이 동서라면 막 나가는 우리 시동생 인생을 구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말하지 않고 참았죠. 근데 이 시모와 시동생이 숨긴 건 그 엄청난 비밀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동생의 직업이었죠. 아니 직장은 속인 게 아니었어요. 다만 그 직장을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지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말하지 않고 숨겼더라고요. 새로 들어올 예비동서와 온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던 날 시모는 좋아 죽겠다는 뜻이 말하더군요. 아휴 우리 막내 며느린 서울에 있는 최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거기 나와서 식품회사에서 식품연구원 한다고 했지? 참 대단해 우리 며느리 하여튼 우리 가족 중에 오게티는 딱 하나야 딱 하나 이제 뭐 바꿀 수도 없으니 원 그래도 내가 우리 둘째랑 막내 보면 든든하다 든든해 역시나 절 비꼬는 걸 멈추지 않는 시모를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시댁 가족들 생각해서 좀 참아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막내 동서도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명절날이었어요. 예비 동서는 예비 동서는 아직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었지만 시댁 쪽이랑은 활발하게 왕래를 하며 지냈었기에 그날 명절에도 어김없이 다 모였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건이 터지고 만 거였습니다. 시모는 당시 우리가 다 모이자마자 갑자기 저와 예비 며느리들을 모아놓고는 갑자기 돈 봉두를 꺼내서 주더라고요. 전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서 어리둥절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는 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5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거기에서 웬일로 용돈을 주셨나 싶어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모가 좀 사람이 바뀌었나 싶었죠. 하지만 바뀌긴 무슨 그건 절대적인 저의 착각이었고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온 둘째 동서의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용돈을 백만 원씩이나 주세요. 아우 이 돈 봉두 두꺼운 걸 좀 봐.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큰 용돈을 주세요. 어머 형님 그걸 벌써 세 보셨어요? 우와 진짜 백만 원이네. 진짜 어머님 짱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동서들은 하나같이 다 백만 원씩 받았다며 좋아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저도 백만 원이나 준 게 믿기지 않아서 돈 봉투를 확인하는 순간 제 귀를 때리는 시모의 말을 듣고는 비참함에 자리를 박차고 나갈 뻔했습니다. 얘 넌 또 뭘 세 보니? 넌 셀 것도 없어. 너한테 들어있는 건 50만 원이다. 넌 그거 받는 것도 감지덕지인 줄 알어. 우리 두 며느리들은 다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라 얼마를 줘도 안 아까운데 넌 진짜 그 50만 원 넣는 것도 아깝더라. 그래도 꼬래 너도 내 며느리라고 이렇게 명절마다 찾아오는데 얼마라도 지워주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넌 거기에서 만족해라. 그리고 넌 돈 받았으면 얼른 작업복 갈아입고 나와서 밭에 좀 나가 봐라. 가서 밭 좀 일구어야 하니까 곡괭이 들고 나가서 밭 좀 매. 저는 기가 찼습니다.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사람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무실할 수 있는 건가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침호의 행동이 정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못하겠는데요. 이 두 동서들은 집안에 가만히 있고 저만 나가나요? 한동안 밭일 안 시키시더니 또 시작이시네요. 저 밭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까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도 이 사람들보다 돈은 제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이 두 사람이 여기 와서 집안일 얼마나 하고 어머니께 뭐 얼마나 잘했나요? 저도 더 주세요 50만 원. 뭐야? 야 아니 무슨 너한텐 그지근성이라도 있니? 아예 안 줄 걸 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넙죽받고 감지덕지 할 것이지 야 그리고 네 팔자에 무슨 사람 대접이야 사람 대접은 네 분수에 맞게 살아 넌 그냥 평생 일할 팔자야 아니다 너 이참에 그냥 그 가짜 회사 때려치우고 아예 시골 내려와서 반일이나 해라 그게 낫다 넌 그게 오히려 우리 집안에 도움되는 길이라고 말 다 하셨어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아주 후회할 행동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뭘 믿고 그렇게 절 함부로 대하세요? 지렁이도요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에요 야 니가 지렁이라는 소리냐 그럼 어디 꿈틀대 봐라 그럼 니가 꿈틀대 기도 전에 내가 널 한순간에 훅 가게 할 수 있어 왜 이래 시모는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전 여기에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딴 시모에게 시집 오는 예비 동서도 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순진무구하게 살고 있는 둘째 동서도 불쌍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이 두 여자의 인생을 망치려 드는 시모와 시동생을 보고도 가만히 둘 수가 없어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대판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알고 있는 큰 비밀들을 죄다 폭로해버리는 거였죠 근데 어디 시시하게 그냥 바로 다 까발릴 수 있나요 전 제가 알고 있는 키를 10분 활용해서 그동안 마음고생 했던 걸 싹다 풀어버렸답니다 어머님 저보고 지금 꿈틀 해보라고 하셨죠 좋아요 지렁이가 꿈틀거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 한순간에 훅 가게 할 능력도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그 능력은 저한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너무 잊고 계시네요 뭐야 야 너 대체 무슨 꿍꿍이야 무슨 꿍꿍이냐고 어머나 꿍꿍이라뇨 꿍꿍이라뇨 이건 꿍꿍이라뇨 이건 꿍꿍이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우리 불쌍한 동서들한테 좀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인 거예요 아휴 우리 불쌍한 동서들 야 야 얘네가 왜 불쌍해 뭐가 불쌍해 뭐가 불쌍하냐고요 그건 들어보면 아시겠네요 먼저 우리 첫째 동서부터 우리 첫째 동서는 알고 있나 모르겠네 아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에미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냐 어 너 왜 이래 시모는 그제서야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눈치챘는지 그때부터는 안절부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막 말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제 말이 동서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동서는 저한테 막 물어봤습니다 형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알고 있어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저 들어야겠어요 도대체 제가 알아야 하는 일 중에 저만 모르고 두 분 아는 얘기가 뭐가 있는 건데요 동서 너무 흥분하지 마 나랑 어머니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동서 남편이랑 우리 남편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어머나 그럼 동서만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되는 건가 어머나 세상에 이거 알고 보면 우리 동서가 알아야 하는 건데 말이야 네? 형님 그러지 말고 빨리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동서가 절 재촉하기 시작하니 그제서야 시모도 그렇고 시동생도 난리가 났습니다 형수 진짜 왜 이래요 내가 준다고 했잖아요 그깟 돈 준다는데 왜 이래요 네 준다고 말만 했지 진짜 줬어요? 줬냐고요 동서 서방님이 내 남편한테서 오천만 원 빌려갔어 그것도 회사도 매꾼다고 가지고 갔는데 3개월만 쓰고 준다던 사람이 지금 1년이 다 되는데도 안 주고 있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동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 이거 동서한테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데 이거 동서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 나 같으면 열받아서 이딴 인간 가만 안 둬 마누라 몰래 사고 쳐서는 지 형님한테 오천만 원 빌리고는 입 싹 닦고 이게 어디 말이나 되냐고 네? 그게 사실이에요? 당신 정말 그랬어? 정말로 형님네한테 오천만 원 빌렸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금방 갚으려고 했어 진짜야 동서와 시동생은 이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고 전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시모가 이 둘을 말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인 것 같긴 한데 완전히 제 무덤 제가 파는 꼴로 빅 웃음을 한 번 터지게 해주더라고요 얘 얘 그만해라 지금 얘가 내 돈도 못 갚고 있는데 지네 형수 돈 갚을 여력이나 됐겠니? 어?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라 얘가 아직 내 돈도 못 갚았어 그래서 지금 아무한테도 돈을 못 주고 있는 거라고 네? 이 사람이 어머님한테도 돈을 빌렸다고요? 어? 어? 어머나 내가 지금 무슨 소릴 아, 아니 그게 말이다 아이 엄마 그걸 말해버리면 어떡해요 아, 진짜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그걸 갑자기 왜 말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 시몬은 우습게도 시동생이 자신한테 돈을 빌린 것까지 다 말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거기에 동서는 더 화가 나서 시동생에게 마구 쏴붙였어요 야 너 진짜 도대체 돈을 얼마나 빌린 거야 너 설마 또 투자 있니? 어? 너 회사도 메꾼다는 거 다 거짓말이지 너 지난번에도 투자 하나 잘못해서 돈 다 날렸잖아 우리도 날린 것도 모자라서 어머님이랑 형님 내 돈까지 날려 먹어? 나가 죽어 인간아 나가 죽으라고 저는 이 난리통을 보면서 역시나 철닭선이 없는 시동생을 보며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더 끝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자가 남아있었거든요 이거야말로 제가 말을 꼭 해줘야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었기에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죠 한창 소란스러운 틈을 타서 저는 또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세발의 피죠 자 이제 우리 막내 동서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건 우리 막내 동서가 꼭 좀 알아야 하는 건데 야 야 너 진짜 그만 좀 해라 왜 이래 정말 너 미쳤어? 어? 미치다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인간들이 더 나빠요 어머님 동서 지금 우리 막내 도련님 대기업 정규직으로 알고 있지? 네 아닌가요? 설마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어 대기업 다니고 있는 건 맞아 근데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지 그것도 지금 재계약 간당간당 하지 않나 모르겠네 하여튼 절대 정규직은 아니야 동서 잘 결정해 결혼 전부터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결혼하고 나선 안 하겠어? 동서는 제가 한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는 고민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근데 동서는 고민할 게 더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큰 걸 말했거든요 이때 제가 여기까지 말하자마자 그때부터 도련님과 시모는 더 난리가 났습니다 형수 왜 이래요? 미쳤어요? 자기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라 나 이제 조만간 정규직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야 이제 계약 곧 끝나면 나 정규직 될 거라고 아직 된 건 아니잖아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있어? 미안해 근데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나 믿지? 나 이번에 정규직 되면 그것도 거짓말 아니잖아 저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푸하하 웃을 수밖에 없었죠 도련님 정말 그것밖에 없으세요? 그것 말고 없으시냐고요? 아닌데 더 큰 게 있을 텐데 제가 여기까지 말을 하니 그제서야 저한테 화만 내던 시모가 태도가 싹 바뀌더니 빌빌거리며 우스운 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만해라 제발 그만 좀 해 자 자 내가 얼른 가서 용돈 나머지 50만 원 뽑아다가 줄게 아유 네가 그동안 반일하고 생일마다 용돈 챙겨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까먹었네 내가 그걸 까먹었네 미안하다 아가 귀하디 귀한 딸이에요 귀한 자식들 인생을 다 망칠 셈이세요? 전 꼭 말해야겠어요 전 꼭 말해야겠어요 미야 그럼 내 아들들은 내 아들들은 어쩌라고 어머님 아들 살리자고 남의 자식을 죽여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제가 결심을 돌릴 틈이 없어 보이자 이번에 시모는 자기 첫째 아들을 공략했습니다 야 막내 제수씨 막내 제수씨 꼭 들으셔야 합니다 결혼 전에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이거 잘 듣고 결혼할지 말지 판단하세요 남편은 아주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주었고 저는 남편을 의지하고 당차게 말했습니다 동서 동서는 동서 예비 남편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야 그만해 제발 그것만은 말하지 말어 제발 제가 운을 띄우자 시모는 더 길길이 날뛰면서 흥분했습니다 근데 이미 절 막을 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동서가 들고 나섰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 들어야겠어요 지금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속인 것도 어이없는데 이것 말고도 또 거짓말한 게 있다고요? 뭐예요? 그게 대체 뭐냐고요? 저 알아야겠어요 당장 말씀해 주세요 동서 도련님한테 애 있는 거 알아? 막내 도련님한테 애 있어 애 네? 뭐라고요? 애가 있다고요? 세상에 애가 있다뇨 제가 여기까지 말을 뱉어버리자 시모는 망연자실한 채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막내 도련님이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죠 형수 진짜 왜 이래요?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애가 내 애라는 거 그거 확실하지도 않은 건데 왜 근거 없는 소릴 내뱉어요? 예? 확실하지 않다뇨 도련님 자식 맞잖아요 진짜 끝까지 나쁜 놈이시네요 오빠 오빠 진짜야? 진짜야? 애라니 애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제대로 설명해 하 아니 그게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애 낳기도 전 헤어졌어 진짜야 지금은 연락도 안 돼 도련님 말은 똑바로 하세요 연락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도련님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거겠죠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 왔었어요 도련님도 어머님도 연락이 안 된다고 그 여자도 지방 가난하다고 어머님이 결혼 전부터 얼마나 갈구셨어요 근데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키려고 하셨죠 근데 도련님이 그것도 싫다면서 뻥 차버렸잖아요 그 대신 양육비 준다는 조건으로 헤어져줬는데 지금까지 양육비 한 번 주고 말았다면서요 오죽하면 애 낳고 몇 개월을 미혼모 센터에서 지냈대요 양심이 안 찔리세요? 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해요 오죽 힘들었으면 나한테 다 연락을 했을까 제가 너무 불쌍해서 그날 300만 원 보내줬다고요 아세요?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생 제대로 사세요 제가 모든 사실을 다 말해버리자 동서는 놀란 눈이 더 커져 토끼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행동을 했죠 그건 바로 시동생의 뺨을 때려버리는 거였어요 짝! 이 파렴치한 같은 야! 네가 지금 그러고도 나랑 결혼을 하려고 했어? 이 나쁜 놈아 너랑은 끝이야 이 시간 이후로 나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해봐 너네 가족들 죄다 사기죄로 내가 몽땅 고소해버릴 거니까 동서는 그 자리에서 말을 하고는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것이 다 초토화가 된 상황이었어요 시부는 이 한심한 상황에 밖에 나가 담배만 피고 계셨고 첫째 동서도 첫째 동서가 시집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막내 도련님의 이 사실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시모도 망연자실에서는 바닥에 널브러져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막내 도련님은 예비 막내 동서가 집을 나가자마자 표정이 무섭게 돌변하더니 저에게 막 돌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 끝까지 올 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남편이 막아섰거든요 야 그만해라 네가 잘못 살아낸 걸 왜 내 마누라한테 분풀이하려고 해 내 마누라가 말 안 했으면 내가 말했을 거야 너 그 전 여자친구 인생 그렇게 망쳐놓고 또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는 거야 이쯤에서 끝난 걸 감사히 여겨 그리고 내 마누라 털끝 하나만 건드려봐 내가 너 가만 안 둬 제 남편이 키도 크고 덩치도 컸기에 막내 도련님은 거기에서 그대로 깨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은 안 풀리는지 온 집안 물건을 다 던져버리고는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태를 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 저 원망하지 마세요 알아야 할 걸 모두가 다 안 것 뿐이에요 막내 도련님 전 예비동서 저한테 연락하기 전에 어머니께 먼저 연락했다면서요 여기에 찾아오기까지 했다던데 근데 어머님은 그 애기 들고 있는 사람을 문전박대하고 찬물을 뿌려서 내쫓으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러세요? 어쩜 그렇게 나쁘시냐고요 정말로 어머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노여오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여기 시댁 오는 거 끔찍해도 우리 남편이 그나마 내 편이라서 살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저 두 사람은요 돈 없고 직장 없어져 버리면 어머님한테 그대로 찬밥 신세 될 텐데 그때도 저 남자들이 자기 와이프 편 들어줄까요? 아니요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도 이렇게 자기 살겠다고 와이프건 여자친구건 죄다 속이고 사는 사람들인데 저 두 사람 인생 구제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저 원망스러우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저 여기 두 번 다시는 안 와요 저 사람 지급 사람 대접조차 안 해주는 곳 저도 더는 싫습니다 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시모를 두고 나와버렸어요 그 뒤로 저는 시댁엔 한 번도 가질 않았죠 제가 지금까지 시모에게 받은 상처가 컸기 때문에 더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동서들은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네요 그날 이후로 2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가서 두 사람 모두 저한테 고맙다며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아마 그날 제가 아니었다면 자기들의 인생이 언제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을지 모르겠다면서 용기내 사실을 전해준 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첫째 동서는 그날 이후 며칠 안 돼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그러더라고요 형님 진짜 감사해요 형님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 이 인간이 사고친 거 끝까지 모르고 우리 집안 다 거덜날 뻔했어요 다행히 아버님이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형님 내도 돈 받으셨죠? 이 사람이 사고친 거 우리 집안에서 다 책임져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 아버님이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갚아주셨더라고요 그 뒤로 경제권은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 인간 절대 허튼 생각 못하게 제가 한 달에 용돈 딱 30만워만 주고 있다니까요 하여간에 절대로 인간 못 믿어 형님 형님 정말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우리 애들도 저도 살았어요 아니야 동서 동서가 그래도 평소에 나한테 잘했잖아 그러니까 말해준 거지 안 그랬으면 나도 그냥 무시하고 어떻게든 돈만 받아냈을 거야 그래도 잘 해결됐다니 다행이다 정말 고생 많았어 동서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이 저희 인생 구제해준 거나 다름없어요 정말 우리 은인이에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 형님 그렇게 저희들은 전보다 돈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예비 동서였던 아이는 저한테 백화점 화장품까지 사가지고 와서는 인생 구제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마 저한테 가장 고마운 건 이 막내 예비 동서였을 거예요 얼마간 막내 도련님이 매달린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잘 끊어내고 아예 헤어졌다고 말을 하더군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남편 통해서 듣기로는 지금 막내 도련님은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그 전 애엄마한테 보내주느라 혼줄이 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업자득인 거죠 중요한 건 시모인데 시모는 그 이후로는 저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답니다 물론 제가 시댁에 더는 안 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럼 진작에 저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칠 텐데 이제 전혀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핏 듣기로는 시부도 시동생이 저희한테 5천만 원 빌린 것과 시모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도 다 모르고 있었기에 그 뒤로 엄청나게 시모를 혼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밭일만 하면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된 채로 말입니다 저 역시도 시모와는 여전히 사이가 안 좋은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름을 너무 많이 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저도 더는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지 않네요 이대로가 전 너무나 편하답니다 대신에 남편까지 그 집안과 인연을 끊을 순 없기에 남편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전 앞으로도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갈 마음이 없네요 여러분 사람은 뿌린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 사연에 다 쓰진 못했지만 정말로 무시받고 서른받은 정도가 심각하고 말도 못하게 맞네요 그러니 저희 시모도 지금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걸 테고요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저는 우리 시모 같은 분을 만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제발 당하고만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할 말 하고 기죽지 말고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게 되었어요 제발 여러분만큼은 좋은 시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의 앞으로의 생활이 이제는 사람 대접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릴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